가자! 튀어요! 일단 내가 생각한 쪽거든 이쪽이야 여기에 문이 하나 있지 어이 여기 2층으로 올라가 여기서 보는 거야 안전함 여기 의자가 있던가? 어 의자 있지 잠 나게 되지 그렇지 폭탄 스위치 격발 준비는 됐고요 일단 물을 뜨고 이제 옆에 초록색 뜨는지 마음의 준비를 하죠 하 제발 이것도 버텨라 혹시 이것도 버텨주지 않으렴? 아 씨 불안함 떴네 떴네 불안함 진짜 가나? 고통스러워? 야 일단 약부터 먹고 자 한 숫자 어? 어? 그냥 불안해 불안했나봐 오예 이것도 감미 아니라고? 지리는데 이걸 버텨? 소독해요 어? 그냥 불안했나보지 뭐 늘 불안할 수 있죠 사람은 어 저도 불안합니다 지금 폭탄만 폭탄만 살고 싶은 의지가 미쳤네 이거 한 지금 한 10% 뚫었을걸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한번 긁혔고 찌전인 상처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긁힘 한번 있었고 또 찌상 한번이니까 지금 한 90 10%의 확률을 넘겼을 뭐야 이거 어 어 어 어 무시무시한데요? 또 놀는데 운이요? 그동안 내가 운이 안좋았기 때문에 여기서 몰아서 받는게 아닐까? 이번엔 마지막까지 모아서 터뜨리죠 그럽시다 어 나 그동안 운이 너무 안좋았어 운 좋을 때 한번 됐지 음 이야 많이 모이는데요? 쓰읍 어 부집싹도 없는데 어 여기서도 거리가 되죠 이정도면 어 최종단계 V5 이정도 레벨이면 터뜨릴 수 있죠 음 어 바로 검은색됐네 저기만 500마리 이상일 때 검색이었나 700마리 이상일 때 어 뭐야 위쪽에서 엄청 오나보다 내가 위에서 뚫어둔 곳 있죠 진짜 거기서 말도 못하게 오나봐요? 어 잠시만 위로 한번 볼까? 우와 뭐야 이거 하하 야 그래 연구소가 숲에 진짜 좀비가 많아 와 와 저것들 다 오네 미쳤는데요? 쓰읍 이제 이번에 진짜 만마리가 됐지도 와 이거 무조건 2차 폭탄 터트려야겠다 어 어 어 프레 프레임 프레임을 뭐야 프레임이 7프레임이 됐는데? 어 프레임이 프레임이 7프레임이 됐는데? 이거 막 진짜 만마리 되지도 어 프레임이 다른데요? 어이구 숲에서 진짜 말도 못하게 오나보네 2차로 될까요? 쓰읍 여차하면 도망쳐야겠다 일단 감염은 아니니까 여차하면 차타고 도망치면 되잖아 어 나 전에 교도소에 교도소에서의 추억이 있어 와 이 그 아래에선 별로 안오는데 위에서 진짜 말도 못하게 온다 어 역대급이겠는데 여기가? 역시 마굴인가? 어 연구소가 연구소다운건 이유가 있나봐 어 물론 연구소 내부에는 지금 제가 다 정리했을때 좀비가 없긴 했는데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그래서 숲속에 진짜 좀비가 많긴하죠 연구소가 어 프레임이 4프레임 어 이거 좀 역대급이겠는데요? 이거 터뜨릴 때 내 컴퓨터 터지는거 아니냐 근데? 음 음 음 씁 끔찍해요 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건가? 팩맨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 정도의 팩맨은 난 본적이 없어요 어 이게 바로 킬스위치인가? 어 사실 존보이드는 역시 좀비가 많은 게임이 아닐까? 굉장히 쇼비가 많은 것 같고 팩맨이 점점 커지고 있어 오 오 무시무시하네요 비대해지기 시작했어 팩맨이 뭐야 어디까지 오는거야 슬슬 저쪽에서 다 안오지 않을까 습속에서는 오 렉이 미쳐 날뛰고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싶어지는걸 갑자기 아니 저거 아직도 오고 있는데요 잠깐만 여기를 보면 돼요 언제 끊기는지 여기를 보면은 언제 끊기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봐서 언제 끊기는지 확인하죠 이것들이 언제 끊기는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비가 얼마나 많은거야 이거 근데 왼쪽에도 내가 구멍을 뚫었는데 왜 다 일로 오는 것 같지 이거 숲에서 여기 알고보니 이 연구소 좀비 생산하는 기지같은거 아니야 2차 폭탄 준비하길 잘했는데요 그런데 제대로 되진 않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리모컨 두개를 분리해가지고 스파이크 폭탄만 다섯개씩 다섯개씩 설치해서 하는게 베스트였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설치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진 않았는데 그래서 약간 불안하네요 이것들 언제까지 옵니까 3프레임 1까지 가시죠 설마 컴퓨터가 얼마나 좋으면 지금 한 10프레임 나올까 이 상태에서 30프레임이 나오는 컴퓨터가 있을까 점점 끊겨가지 않나요 이것들 끊기고 있는거 같지 않아 아니네 이것도 언제 끊깁니까 이것들 끊긴 다음에 터뜨려도 애들 더 오긴 합니다 저번이 이거 끊긴 다음에 터뜨렸는데 더 오더라고 내 생각엔 이거 좀비가 아직도 다 온게 아닐거야 이것들만 다 온 다음에 터뜨려줘 렉이 너무 걸리니까 야 빨리 와봐라 어? 끝인가? 끝인가? 어? 저 빨간머리 지나가면 어? 끝인가? 해치웠나? 3프레임까지 떨어졌어요 흐흐 히힛 해치웠나요? 아래로 한번 볼까 이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팽밴이 왜이렇게 큽니까 이거 야 이거 폭탄 범위보다 훨씬 애들이 크네 어? 아니 아니! 우리 팽맨이 혀가 생겼는데 이젠? 아니! 엄청 심하면 혀가 생기는구나? 흐하하하 이거 팽맨이 심하면 혀가 생기네 아아 이거 혀가 생기는구나? 혀 생기는건 몰랐네 나 혀 생길때까지 모아본적이 없어요 이게 심하면 혀가 생기네 세상에 오 아 더 안오고있지 이제 끊겼어요 이거 격발시켜야겠다 렉 때문에서라도 나 여기 더이상은 유지를 못할거같아요 일단 내려가서 좀더 잘보이게 하고 터뜨릴 준비를 해보죠 아씨 조작이 안되네 열고 오오오 일단 아래쪽을 바라보고 우와! 저 혀 봐봐 혀 이야 미쳤다 혀가 길어졌어요 저 혀 나한테 다 도달할거같애 마치 어 조금 살짝 내려가서 볼까 딱 좀 잠깐 시야에 들어오게 야 지금 이 상태에서 한마리의 좀비도 무섭겠다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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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겠다 그냥 머리로 터뜨리자 야 저 한마리의 좀비도 위험한거 같다 이거 저거 뭐냐 저 한마리의 좀비 때리기도 힘들거 같아요 공격이 안나가지 않을까 공격이 공격이 2초 뒤에 나가네 야야야 저리가 저리가 한마리의 좀비도 위험해 일로 유인해서 때려 으이씨 으이씨 됐어요 이거 여기서 그냥 터뜨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하네요 한마리도 못잡아요 이거 음 너무 위험하네요 여기서 적당히 오 좋아요 자 저거죠 자 얘를 살짝 옮겨드리죠 그러면 일로와봐 아이씨 얘가 조작이 안되네 어이 됐어 자아 얘 왼쪽으로 이사시킬게요 자아 일단은 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혀까지 다니는 이 팩맨 팩맨의 미래를 보여드리죠 어 7080킬이었지 어 누릅니다 어 와 이거 역대급이긴 하네 어 역대급이긴 하네 어 뭐야 팩맨 다시 보니까 몸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네 쓰읍 몸쪽이 생겨나기 시작했대요 팩맨에 어 이제 몸이 생겨났네 뱀이 되는거 아니냐 터뜨리겠습니다 근데 좀 가운데로 모아주시면 안되나 이것들 어 좀 가운데로 가운데로 좀 훑어져있는거 아니야 잘 자 일단 터뜨릴게요 이제 뻥이에요 어 눌렀는데요 눌렀어 뻥이에요 어 눌렀어 멈췄어 뻥이에요 어어 어 오 오호 안되는데? 줬는데? 근데 몇 마리가 죽었냐 이거? 범위는 멀쩡한데요. 좀비가 하도 많으니까 2500마리 선에서 끊겼네요. 범위 아닌 애들이 안 죽었어. 정확히는. 범위는 문제가 없는데 하도 많으니까 렉 때문에 그런가 봐. 얼마 남아있어?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괜찮아. 이제 저기 근처로 가서 이거 던지면 돼요. 저것도 쫓아오면 어떡하지?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터지는 소리도 나니까 던지자마자 런은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던지고 여기로 들어오면 불 붙은 채로 나한테 다 오겠죠? 식사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직접 던져야 되네요. 이 차는 사실 쓰기 싫었어. 시체가 안 남아. 던지고 차로 도망가죠. 운전이 안 되면 차에서 죽지 않을까요? 일단 약도 미리 먹어놔요. 도핑 충분히 해야 돼요. 이 출입구에서 얼마나 가깝더라? 던지께요. 아래로 튀어가지고 다시 제가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가자. 좀 더 안쪽으로 지금인가? 던져요! 튀어요. 일단 아마 도달할 거예요. 쟤들 저거 소리 들으면 날쪽으로 와요. 오? 위치 애매한데? 괜찮겠지? 오! 터졌어. 됐나? 어? 됐어 됐어 됐어. 튀어요. 쟤들 나한테 온다. 도망쳐! 도망쳐요. 도망쳐. 일단 튀어. 일단 도망쳐. 내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소리만 들어도 내 위치 알거든. 저 폭탄 소리 때문에 대충 알고 와요. 이쪽이었지. 저기로 오는 거 아니지? 근데 저거는 쓰면은 손해가 커. 다음엔 제대로 폭탄을 2차 폭탄을 많이 준비해야겠어. 이야! 지옥 아니냐 저거? 저게 지옥 아닐까요? 불타는 팽변이네 이제. 혀까지 낼름낼름벌리고 있고요. 여기 보죠. 오 오른다. 오 이거 봐봐. 이걸로 봐봐. 오르고 있어. 아까 9500킬인가 그럴 겁니다. 이제 오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7000킬로 시작했다가 저 스파이크 폭탄으로 스파이크 폭탄으로 2500마리가 한꺼번에 죽었고요. 지금 이제 불 에디션으로 죽고 있습니다. 아 잘 타네. 초당 킬수 겁나 빠릅니다. 초당 킬수 DPS 1등이네. 레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 아마. 초당 100킬씩 오르는 것 같은데 이거? 이야 지리네. 우와 20프레임 22프레임 오 됐어요. 7000에서 2500마리? 그러면 첫 번째 스파이크 폭탄이 2500마리 잡았고 이거는 몇 마리야? 잠시만 7000마리였지 얘도 한 3000마리 잡았네요. 2500마리에서 3000마리 시스위치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2차 폭탄 무조건 필수네요. 그러게요. 좀비가 하도 많으니까 1차 폭탄으로 범위 안에 있는데 좀비가 안 죽어요. 와 나 감염이었으면 이 상태에서 요단감 건넜겠네? 여기서 백신 좀비 못 구하잖아. 오 안 되겠다. 불 좀 위험하네. 뻘짓 뻘짓 하지마. 키수위치 빨리 해서 하려고 나온거긴 한데 사실 얘가 붙으면서 이런식으로 불을 바닥에 떨구거든요. 제가 저번에 저거 당해서 몸에 불 붙었어요. 키수위치부터 빼. 어 야 키수위치 어딨냐? 잠깐만 어 신경과민이 풀룩 찼네? 나 감염일지도 알고보니 나 알고보니 감염? 근데 키수위치 어딨죠? 키수위치 어딨어? 안보이네. 소리가 나거든요. 아마 있긴 할거에요. 죽은 좀비가 맞으면 뜨냐구요? 아뇨. 절대 그런걸로 안뜨립니다. 목배율? 목배율이 뭐야? 어휴. 어딘가 있는데? 소리를 잘 들어봐요. 저 키수위치 만들기도 까다롭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체도 파밍하려면은 훼손해야 돼요. 얼굴 모니터에 각대 갖다대기 왼쪽 저거 아닌가요? 어디 어디? 있을것이야? 좀 더 위? 틀림크림 잡기 같네요. 어딨을까? 보여요 여러분? 이거 아니고 중간에 있지 않나? 안보여요. 틀림크림 다시 원상위치 원상복기를 해놓구요. 잘봐. 어디 있어. 근데 저게 레이어가 더 높아가지고 안 가려질텐데 보통 가려지나? 이 검은색에? 이 탄 흔적에 가려지나? 드럽게 안보이네 아 그렇지 기다리면 어차피 좀비가 일로 모일거 아니야 그러면은 좀비 레이더 기다리자 그냥 좀비가 찾아줄거야 좋은 방법이더라네 기다리면 한마리정도 더 오겠지 뭐 좀비가 찾아주겠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좀비가 알아서 저러 가겠지 많이 오면 좀 곤란한데 내가 잡기 힘드니까 한마리정도 오지않겠어? 얼마나 남았겠어? 야 당신 당첨입니다 난 모습을 가릴테니 군원지를 찾아 떠나십쇼 저 친구가 이제 알려주겠네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소음밧생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놈 어디갔어? 이놈 일하라고 했더니 딴 데 치고 있는데? 하기 싫다고? 뭐하고 있어 이거 일을 시켜놨더니만 여기 치고 있네 세상에 일하란 말이야 이놈 어떻게 하면 일시킬 수 있을까? 소리 난 대로 좀 더 가까이 가자 그리고 나 전력질 조회 쟤들 다 일을 안 해 뭐지? 아까 군원구가 어떻게 된거지? 와 뚝심있네 이 녀석 뚝심 있어 내가 지나가도 저거 치고 앉아있네 자기만의 길을 가네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네 나만 들리는건가 알고보니? 좀비들이 별로 인식을 안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도 좀비가 많아서 고장나버렸나? 모르겠네요 저 친구를 이용하죠 그럴 생각인데요 내가 요렇게 좀 거리를 멀게 하면은 소리가 나서 되돌아가거든요 보통 이게 뭐하니? 좀비들이 다들 망가졌네요 좀비가 하도 많은 일을 겪은 이유야 다 망가졌네 애들이 다 왜저러냐 다 글러먹었네요 일단 키즈치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못두고 어? 돌아간다 나한테 오는거잖아 결국에 글러먹었다 좀비 레이더도 글러먹었네요 눈을 씻고 찾을 수 밖에 없어 중간에 보통 있을 것이야? 우리 귀로 할 수 밖에 없어요 가까이 더 가까이 들리는 곳 방금 뜬 듯 방금 떴다고요? 오른쪽 위에? 어? 킬실이 죽기가 있었다고? 진짜? 오른쪽이? 지금 제가 한시 방향으로 누르면 되나? 여긴가? 나 지금 막 클릭하고 있어 못봤어 아 그리고 시계 엄청 거슬리네 시계가 미쳤는데요? 시계 왜이래 시계 오른쪽 위라고 했지 위로 살짝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긴가? 어디 떴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그것만 찾으면 이거 똥덩어리도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대형 망치만 찾으면 어 나왔다 아 여기 가려져 있었네 보이네 이제 가려지긴 하네요 보이네요 이거 보여요? 이게 뭐지? 스피커 보여요? 이 스피커 보이냐고요 이거 빼꼼히 있는 스피커 어 이 담긴 철학을 아시겠어요? 이 스피커 보이겠냐고요 이 스피커 보이겠어요? 이 스피커에 담긴 철학을 아시겠냐고요 암튼 엉덩이 좀 치워주세요 다른 거 좋아하시는군요 일단 챙기겠습니다 그래 수많은 일이 있었어 나 너무 힘들어 일단은 파밍을 살짝 할 수 있는지 볼까요? 구정배당 4개 치겠네 챙겨요 군용배낭 군용배낭을 왼손에 들고요 군용배낭 더 많은 군용배낭 용군배낭 군용배낭 장사할 수 있겠네 근데 군용배낭이 여차하면 그걸로 쓸 수 있어요 이름 뭐냐 상자로 쓸 수 있습니다 용량 무한 상자 아닙니까? 사실상 군용배낭이 보관함 용량 무제한 아닙니까? 지금 안그래도 제가 사는 곳이 좁은데요 용량 무제한 상자? 이거 못참거든요 사실 나는 여기서 그것도 챙기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딨냐 어 여기 있다 사실 요놈 여차하면 내가 감염이면은 바로 요놈한테 백신 재료를 얻을 생각이오던데 다 타버려가지고 구분이 좀 안가네요 잠시만요 중급 일치 백신 초급이론 중급이론 정립하기에서 노트가 들진 않겠지? 이게 아마 초급백신만 되면은 랜덤한 확률로 생기는 거였던 거 같네요 그러면은 노트는 더 안줘도 되겠다 막대욕포 타버린 막대욕포 시체가 엄청 많이 탔어 왜냐면 이게 여기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 정도면은 지금 남아있는 시체는 이거 사실상 한 500마리 수준이에요 내가 이 전에 방금 전에 딱 스위치 눌러서 스파이크 폭탄으로 터뜨린 애들보다 훨씬 안 남아있어요 지금 이것들 그래도 일단 한 잔 해 가방은 많이 가져갈 수 있네요 10분 1 남았어 내가 이래서 2차 폭탄을 쓰기 싫었어 나중에는 리모컨 하나 도구해가지고 터트리고 터트리고 하는 식으로 잔뜩 남겨야겠어요 군용옷? 맞다 이번에 챙겨가자 그럽시다 옷도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죠 저한테 필요한 옷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을 것 같네요 일단 승마일맷은 풀이야 얘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됐고요 이러면은 술 마셔야 돼 알았어 한 잔 줄게 사막 사막 곳 좀 찾자 사실 저 내부에서 내가 잡은 애들 중에 있긴 했는데 사막은 사막 아래쪽으로 가죠 그나마 여기가 좀 더 시치가 남아있네요 사막 군용옷 사막이 좋죠 근데 더럽게 한다보네 여기 있다 위장바지 저걸로 갈아끼고요 뭐 이놈 왜 바지만 입고 윗돌이가 없냐 윗돌이 어디다 팔아먹었어 두개 세트로 끼고도 아무거 아니었어 어 이것도 가져가야죠 사막 사사사 아 근데 같은 옷인데 반만 불탈 수가 있나 잘 모르겠네 에잇 어 아 이것도 바지예요 이것도 상체를 안입고 바지만 입나 전자시계 분해 아니 속이 안 좋은데 군용이요 군용 군용도 보고 있는데 군용 사망 위장 바지 기업 여기서도 군용으로 찾아볼까 다 안나오네 음 군용 사망 군용 사망 내부에서 찾죠 사실 내부에서 내가 잡은 좀비 중에 있던 것 같은데 어디 일단 돌아가서 잠자고 생각해보자 속이 안좋음 수많은 일이 있었어 단 2대 1곳 어 그럼 거기 가자 잠시만 어 그래 단 2대 1곳으로 가면 되겠다 음 여긴 일단 없고요 일단 제 차로 가겠습니다 보이자 일단 상황부터 게 좋나요? 네 더위 때문에 그래요? 가방 18개 뿌려 가방 다 뿌려요 가방 가방 이 용량 몇 자리 가방이 되는지 몇 자리 보관함이 되는지 볼까요? 이제 이러면은 네 이것들 바닥에 있으면 좀 더러워 보이지만 딴 데도 옮겨둬으면 괜찮아 군용 배낭 여깄네 34개? 음 36 곱하기 34 하시면 됩니다 1000? 어 1000정도 1000정도의 보관함이 됐네요 어 어 1000정도? 음 모두 없이 1000정도의 보관함? 미처 부렸지 아 근데 바닥이 좀 너무 더러워 보이네 음 음 음 못 내려도 차나 근데 음 버려 그냥 별 수 없죠 일단 술 마시고 자 한숨 자 한잔 해 음 포도주 한잔 막 마시구요 그 다음에 플라스크 의지가 강하다 넌 오래 살아남겠다 젤놈이네요 시술실 가방에 있으렴 수고했고 잠자기 옷 일단 밑에 있는 가방은 필요할 때 꺼내는 느낌으로 한 곳에 수저 넣겠습니다 쓰윽 여기다 수저 넣을까? 그래 여기 빈 공간 있네 조회 가방이 너무 많아서 수저 넣지도 않 수저 넣어지지도 않네 약 먹고 나가야 돼 이번엔 혹시 모르지 갑자기 나갔더니 또 좀비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 군용배낭 하나쯤 여기 위에 올라와서 인테리어로 따 되네요 담배 갑시다 약 먹어 오 이것들 어디서 냄새를 맡고 온거지? 손은 아직도 안나왔군요 프렘 낮아지는데요 저것 때문 아닐까요? 저기 보니깐 엄청 내껄리네 엄청 정리가 된거 같아요 이 연구소 뭐야 쟤네들 어디가는거지? 열로 갔는데 잘못 들었나? 아니면 아까 총소리 났는데 그거 듣고 간거였어도? 일단 무시무시한 곳 떠나죠 여기 렉 유발장소네요 끔찍하구요 슬슬 다음 장소로 떠나는게 좋을거 같아요 일단은 연구소에는 한 5천마리 있었네요 거의 마을 하나급이 있었네 로즈워드에서 로즈워드 전체 계속 폭파시킬 때 그정도 있지 않았나? 다음 폭파위치요? 음 다음 폭파위치는 슬슬 멀드로나 리버사이드 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음 오이 여기에 군용사막? 없나? 사실 내가 군용사막을 여기서 입고 갈 생각이었는데 드럽게 안보이네요 사막위장셔츠 이것도 바지만 사막을 끼고 윗도리는 안껴 왠지 모르겠지만 알 수가 없네요 뭐하는지 모르겠어 아쉽네 일단 바지라도 할까 위에는 더워서 그랬나? 모르겠네요 아랫부분이 왜 많이 더 볼까 이것들이 근데 위에 돌이 그냥 멀쩡한 공복 입은 애들도 있기 때문에 아래가 많이 더운가봐 왜 아래가 더운지는 여러분도 상당히 막히겠습니다 뭐야 너 으악 위장셔츠 피옥보호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디 여기서 한번 보고할까 음 이것저것 좀 있네 손 잘 안났네 그러게요 그래도 한 이틀정도 되지 않았어 쉽게 안났네 데님 셔츠 이 위장 셔츠 이 위장 셔츠가 왼팔독 오른팔독 그리고 내가 아끼고 있는 데님 셔츠도 왼팔독 오른팔독 다 있지 저거 입을 필요는 없네 위장 재킷 사막 위장 재킷을 입는게 베스트겠죠 역시 그러면 음 그거는 좋죠 자 일단 진짜로 떠납시다 일단 여기 여러가지로 불안하고 약간 아드레날린이 속고치는 곳이었네요 아 차상태 한번 보죠 차를 좀 혹사시켰는데 어? 어? 이거 왜 이래? 연료탱크 남은 양이 왜 제로야? 연료탱크가 박살난거 아니에요 이거? 연료탱크 박살났니? 거금가 그냥? 뭐지? 어어 이게 박살나면 엄청 빨리 빠지지 않아? 지금 빨리 빠지나? 줄줄 세고 있지 지금 아 줄줄 세고 있네 안되네 연료탱크가 구멍 났네요 연료탱크 구멍 난거 같아요? 어 이대로 가면 안되겠네요 차 점검한게 잘했다 다른 대형 차량에 있는 연료탱크 빼가지고 어떻게 뜯거나 아니면 수리할 수 있는지 봐야겠는데요 연료탱크 수리 안되지 않나? 봐야겠어요 오 이대로 가면 큰일날뻔 했네요 연료탱크가 절반으로 줄은거는 박살이 나가지고 절반으로 줄었나봐 불봐요? 맞아 따른데도 확인해봐야지 경복이 이건 필요가 없고 내 차이니까 경복이 안달려있지 99% 후드가 67% 불바가 68% 어 둘다 잘 막아줬나보네 그래도 30%나 날라갔단 소리네 어 문쪽도가 55% 음 기름 일단 빼봅시다 기름통은 내가 안가지고있네요 좀비 어쩌됨 좀비 안된다니까 이번세상에선 단염하십쇼 내가 좀비가 되겠습니까? 자 기름 빼봅시다 수리에 한번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연료탱크 풀리 역시 차로 박는거는 위험하네요 결국 이렇게 다른 부위가 문제가 생기네 부서짐 금속판만이 쓰면 되네요 그리고 난 여기에 금속판이 들어있을걸 어 있네요 이러면은 97% 수리 어 음 됐지 연료탱크도 몰랐는데 이거 수리에 따라서 양이 바뀌는구나 어 최대 용량이 바뀌는구나 이거 좋아요 새로운 지식이 조금 늘었구요 변성검사 밑에 있는 차들의 기름을 뺏어 가져갈까요? 음 근데 불바로 차 후드 막아봤자 의미없네 왜냐면은 그거 막아봤자 기름통이 기름 담는 연료통이 닫혀가지고 저렇게 돼버리네 저렇게 돼버리네 80에다 70 17 됐는데요 아 80 아니었을걸요 처음에 좀 낫게 되었을겁니다 기름 다 묻혔다 가자 불바로 조금 지켜져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뚫리기 마련인가봐 이런거 보니까 연료통이 닫히네 이번에 연료통을 지키는건 없겠지 연료통이 박살이 나버리네요 엄청 많이 박진 않았는데 자 연료테크 100 60% 채웠구요 배터리는 이제 어 찰거고 운전하면 후미등 박살났네 갑시다 즐거웠다 즐거웠다 잘가라 사랑했다 이제 어디가지? 응 저 오오 슬스 이것도 봐라 일단 갑시다 쉽게 안 보내주겠구나 이러면 일단은 아직 끝난거 아닙니다 여행자는 이제 모험관은 하산할때 제일 위험하대 등산관은 하산할때 제일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죠 조심히 갑시다 왜죠? 그때 이제 할만큼 해서 마음이 풀린상태여가지고 여차 한번 골로갈수 있대 뭐야 저것도 나무야? 긴장의 끈을 놓쳐서 나네 일단은 그래도 얘가 수많은 죽음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내리메일 구류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근데 구류 확률도 높고 어 안일해지는건가요? 약간 그런것도 있죠 긴장을 좀 더 많이 해야되죠 그러니 일단 조심조심하구요 이번에 돌아가서는 이번에 돌아가서는 백신 연구를 할 준비를 하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살아남았어? 어 어 지금 한 살 확률이 한 10%도 안됐을거 같은데요 이정도면 10% 되나요? 긁힘 찢어진 상처 긁힘 찢어진 상처 어 이정도면은 스읍 얘한테 빨리 백신을 준비해 주어도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죠 어 재료를 어떻게 어떻게? 확인해봐야겠어 네 면제손 음 좀비스폰 켜져있는 상태인가요? 꺼져있습니다 어 좀비스폰은 꺼져있구요 다만 그 외로는 조정되어있는게 없으니까 최대 배율이니까 1.5배율? 1.5배율만큼 현재 상태가 1.5배율일겁니다 음 기본 존보이드는 원래 1배율로 시작했다가 1.5배율까지 찼는데요 28일 후니까요 지금이 애는 운빨 미쳐서 백신 준비 안해도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스읍 지금 누워있지 않을까? 라고 말할때 할걸 이게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해야돼 어 가자 어 잠깐만 이거 못참 스읍 아 저거 저거 내로삼 백조만이냐? 재료가 나오는데 조사좀 잠깐만요 조사좀 약송? 콜크막에 황산 황산만 쟤는 꽤 제로니까 됐다 튀어 뭐야 이건 왜주웠어 버려 어 오우 아슬아슬했네 요즘 덜컹덜컹거리네요 바닐라도 차에 용접 가능한가요? 바닐라차에 용접 가능한 모드를 쓴 겁니다 원래 바닐라는 안됩니다 생바닐라 안되구요 저는 바닐라차에 이렇게 차량 강화가 가능한 모드를 넣었습니다 상당히 위화감이 없고 잘 만들었어요 음 마치 그냥 바닐라에도 나와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나왔어요 좀 잘 만들었어요 불타버린 백조미 한 30만이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일단 가자 한잔해 아 근데 연구소가 역대급이긴 했다 음 진짜 많네 음 몸과 혀가 몸하고 혀가 나타나는 핑맨은 처음 봤습니다 살아남았잖아 물렸는데 살아남은게 신기하지만 암튼 살아남았잖아 지금 현재 전성기 같네요 이렇게 물렸는데 살아남은 적이 없어요 전까지만해도 그렇게만 번에 죽고 이랬는데 지금 전성기다 절호의 기배야 이 녀석은 의지가 대단해 죽을 생각이 없나봐 어? 도로타니까 덜컹덜컹 안하네? 산길이라서 덜컹덜컹한건가? 덜컹덜컹 안하네요 익숙도로 박으면 죽나요? 안... 쓰읍... 죽을수도 있어요 과정이라 지금 속도가 90밖에 안나와요 근데 이게 한 120은 찍어야 죽을걸요? 아직은 안죽죠 음 자 일단 지도로 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앞으로 갈 행선지를 고를 수 있는데요 어... 마츠리지 A.S? 마츠리지를 사실 이 차량 강화하고 빨리 연구소로 오기 위해서 대충 눌러보고 왔거든요 다음 행선지를 마츠리지로 가두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어차피 더 눌러봤으니까 다른 데 갔다 가는 것도 조금 애매하고 제일 근처에 있으니 쓰읍... 일단 마츠리지 쪽? 어... 생각해두겠습니다 저기 안쪽에 셀프하우스 쪽 털어먹을 가치가 있어요 음... 풀선 위주로 봅니까 현재? 현재는 고르고 있는데요 밖에서 있습니다 쓰읍... 여기도 좀비가 있어버리네 여기도 좀비 소탕으로 좀 했는데요 여기도... 쓰읍... 로즈워드가 약간... 미비하다 음... 로즈워드에 잠깐 있을 때 여기에 한번 키스위치 터뜨려서 쓰읍... 좀비 모아서 정리해봐야겠다 음... 손만 나오면은... 쓰읍... 얘들은 모아봤자 별로 많지 않겠죠? 어... 스킬 올리는 겸 맨손으로 때려잡아볼까 이것들을? 음... 왠진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최대 배율로 안찾을 때 시작을 하는 바람에 어... 좀비를 다 정리해도 다시 나왔나봐 일로와봐 음... 수방수방 오랜만이다 어! 손 나왔다 어... 손이 다시 빨라졌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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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봐줘도 되는건 백신? 어... 백신을 살짝 쓰읍... 슬금슬금... 기반작업을 해야될거 같아요 어... 백신 만들기를 음... 좀 봐줘야될거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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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들어가요? 아... 자 봅시다 뭐 다 들어갔어? 들어갔겠지? 용접이 있던가? 주조인가? 비품인가 보네? 어 이건가 보네 제 스쿠터 컴퓨터 조립하기 세상에 드럽게 많네 작업대 이게 다 필요하거든요 만들 때 어 잠시만 아니 필요 없는 것도 있긴 해 좀 어질어질한데요 차근차근 작업을 해야 될거에요 일단 얘는 필요해 머플로 필요할거야 머플로 하나 필요할거구요 차량용 배터리? 이건 뭐 쉽게 구하고 분광계 원심불링기 내가 안익은 잡지가 뭐가 있죠? 잡지를 다 읽고 시작하는게 낫겠는데 그러면? 차라리 내가 저 잡지 다 읽었나? 장식과 제론, 화학개론 다 읽어야겠네 그러면? 어 저거 다 읽고 시작을 해야될거 같아요 쓰읍 그러면 저 제로돌은 또 좀비한테도 나오는 경향이 있죠 이번에 한번 저 로조드의 남은 좀비들을 소탕을 해볼까요? 괜찮을거 같네요 손도 나왔겠다 바로 퀴스위치 한번 터뜨려볼까? 음 여기가 덜 정리가 된거 같애 AS를 한번 해줘야겠어 애들 정도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으니까 터뜨리고 그냥 잡아도 되겠지? 뭐로? 음 여기가 덜 정리가 된거 같애 AS를 한번 해줘야겠어 애들 정도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으니까 터뜨리고 그냥 잡아도 되겠지? 뭐로? 많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설마? 음 여기 지형적으로도 좀비들하고 싸우기가 조금 쉬운 지형들이긴 해요 울타리가 좀 많아가지고 뛰조면 위협이 좀 더 적은 편이죠 일단 킬슈치 하나 터뜨려서 각을 봅시다 근데 단두대가 적합한 장면을 근처에서 해야될 것 같아요 많기는 한데 내가 단두대로 그냥 적당히 정리가 가능한 수준일 것 같긴 해요 단두대 최적화 어디가 좋을까? 여기들은 다 글로 먹었네 창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창문은 하나 500마리? 500마리는 금방이죠 경찰서? 근데 거기서 터뜨릴 필요는 없는게 딱히 별로 안 맞지 않을까요? 중심가라? 아니 중심가가 아니라서 가해 쪽이라 근데 저기도 지나가는 길에 한번 터뜨려도 되고요 여기 어때 여기서 터뜨리고 여기서 단두대 서치 그거 몇백 부분 그 경제 내려가 그 편이란에 출발 그럼 처음에 그 편이란에 되어서 눈에